오늘은 빵뚜루 아이스크림 빵뚜루는 요기 시나몰 스티커는 너무 귀엽지 도안을 테이프로 코팅해줄게요 모로리 오총사는 뒷면에도 코팅해줬어요 가위로 싹둑싹둑 선대로 접어줄게요 점선은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안쪽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포장지 양끝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안쪽에 붙인 테이프 위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테이프로 한 번 더 고정해주시면 좋아요 아이스크림도 선대로 접어주세요 손 넓고 빼고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솜을 많이 넣어줄게요 솜을 많이 넣어줄게요 솜구멍도 테이프로 마감해주세요 옆면이 진짜 커스터드 크림 같죠 옆면이 진짜 커스터드 크림 같죠 랜덤으로 하나씩 내가 더 그린 게 귀여운데 왕관 쓴 시나모롤 이거 빵댕이 힘들라 이거 아니야? 얼빠 난 아직도 시나모롤이 남자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고 보니 말똥이도 남자 아니야 랜덤으로 다섯 개 귀여운 뽀짝 수제 스티커도 만들어 보세요 덕자님들 이쁘게 만드세요 마이빠이 아아아아아